제3지대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의원님은?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지난주에 민주당 탈당해가지고 좀 어지러운데 나는 민주당이 제3지대나 빅텐트로운에 대해서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것 같은데 불안감을 좀 가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3지대론의 허구성은 제가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고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 정치의 피로증을 느끼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대만 총통선거 보십시오 지난주에 있었던 토요일날 거기에 보면 3파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민진당 총통이 당선이 되고 국민당이 7.1% 차이로 2위가 돼서 낙선이 됐지만 민중당 후보가 22%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양당 정치에 신물이 난 거지 그러니까 원래 이 양당 기득권 정치에서 저렇게 제3의 후보가 약진을 하니까 민진당이 유리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당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민진당이 40.05% 득표를 했고 국민당이 33.49% 그다음에 민중당 여기가 26.46%나 그래요 26.46% 그러니까 완전히 삼각 구도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인기는 사실은 민중당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청년 세대들 MZ세대들이 좋아한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만의 상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 정치도 비슷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제3지대 어떻게 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실체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대만형 정치 모델이 출연하느냐는 좀 토론의 여지가 있는데 이 제3지대로는 사실은 저도 그쪽에 참여하시는 분들 출판기념에도 가보고 그래서 사진도 안 격렬해 잘못 찍혔지만 그런데 우리가 제3지대로는 선거 때마다 등장하다가 많이 소멸했고 사실은 정의당도 제3지대로는 많이 주장했죠 양당 정치를 비판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저기 지난번 20대 국회를 따져보면 그때가 다당제 아닙니까 거기에 바른정당의 손학규 대표가 연동형 비례하느라고 단식 부쟁을 하셨고 그랬죠 그때 그 저기 추운데서 집회하면서 연동형 비례제 운동하던 분들이 거기에 뭐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어느 날 국민의힘으로 다 들어갔거든 그런데 쑥 그 얘기가 사라지더라고 다시는 그 주장 안 하셔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당의 정동형 민주평화당 거기에 정동형 뭐 또 저기 천정배 뭐 등에서 16분 의원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목숨 걸고 연동형 비례제 하면 다당제 주장하셨거든요 제3지대론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으로 지금 다 흡수됐거든 그렇죠 그러면 출마한다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3지대 인연하면서 결국은 양당으로 흡수될 건데 결국은 제3지대로 뛰쳐나올 때는 양당 정치를 비판하시다가 어느 정도 하다 안 되면 주장을 접고 다 들어가셨어요 네 설례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제3지대라고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 비명지대라고 하는 게 정확해요 제3지대 운동 평생 하실 수 있고 그 소신 지킬 수 있느냐 언젠가 돌아가실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의문이에요 그러나 이건 정치를 가까이서 본 사람 얘기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양당 정치 피로감을 느끼는 건 사실이 그러니까 이게 무시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그 진정성을 선뜻 인정하기도 어려워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핵심은 빅텐트가 쳐지느냐 아니냐 이건데 지금 모든 정치의 판이 어떤 연합이 결성되느냐로 키워드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연합이냐 어떤 연합이냐 그러니까 뭐 제3지대 연합이냐 이것도 명칭도 다양하잖아요 개혁신당연합 미래대여나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선택이고 그러니까 명칭은 다양한데 그게 연합이 빅텐트 형식으로 쳐지느냐 그다음에 이제 저기 아니면 뭐 민주당이 어떤 민주 대연합론을 주장해서 과거와 같은 위성정당은 아니지만 이런 어떤 재정당을 모아가지고 비례연합공천을 하는 형식의 이런 식의 어떤 민주당발 민주 대연합이 성사되느냐 안 되느냐 네 아 이거예요 아 그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의당 녹색당은 연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여기도 연합이 지금 연합을 말 안 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밖에 없어 국민의힘은 그냥 병리평으로 하자는 얘기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연합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러면서 자기 살 깎아 먹는 당은 국민의힘 밖에 없어요 국민의힘은 그냥 박근혜 대통령만 윤석열 대통령이 몇 번씩 밥 먹고 찾아가고 이게 다야 이게 다라고 한동훈 위원장 지금 팔도 사나이라고 중도층이나 이런 데 끌어들이는 아무 계획이 없는 당이고 우리는 이러다가 탄핵대도 좋아 뭐 이런 배째라 정당이요 거가 그러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왔어 그런데 더 그 성향이 강화돼서 그러니까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있든 말든 아무 변화가 없어 그것도 신기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무 변화가 그러니까 당이 얼굴을 바꾸면 당이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 똑같아요 맞아요 아 이건 좀 신기한 거 그러니까 거기는 상수예요 그러나 이제 여당의 프리미엄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전체를 다시 판을 짜는 건데 그러면 저기 이제 민주당이 군소정당이나 시민사회와 연합하는 거는 이거는 위성정당이니까 타락이고 제3지대끼리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정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저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3지대 빅텐트가 처지기 전까지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비명정당으로 출발하고 있어요 원칙과 상식이 그러면 그게 비명으로 끝난다고 하면 사그러들고 증발해버리면 소멸될 운명입니다 그러나 더 크게 커지는 연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지 그러나 그 가능성이 갖는 폭발력이랄까 양당 정치에 필요한 사람들의 표심을 흡사하는 힘은 그건 뭐 빅텐트가 처지면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우리가 실체로서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오늘 조홍천 의원이 아침에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설 연휴 전쯤 해가지고 통합 신당이 나올 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근데 어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는 빅텐트 크게 치면 실속 좋다 다 들어와서 하자라는 것이고 이준석 위원장은 아니 텐트보다 더 튼튼한 집을 짓자 떴다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 대선까지 쭉 갈 그런 빅텐트가 있으면 가는 거지만 튼튼한 집이 있으면 가는 거지만 떴다 방식으로 가면 총선대까지 하고 사실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말인지 있으면 맞는데 그런데 대선이 2027년입니다 그때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떴다 방은 아니라 더 강하게 결속하자 이런 정도면 내가 그런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렇게 가려는 거구나 이렇게 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아니 그런데 벌써 대선까지 넘겨 짚어가면서 그러면 그때 가서 대선을 치르자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제3지대로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아? 너무 먼 얘기 있다 이제 막 탈당해서 나왔는데 그 얘기까지 지금 합의를 다 할 수 있나? 안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일단 그래가지고 아니 뭘 또 이렇게 너무 또 제3지대를 무슨 무겁게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것 같아요 제3지대가 어느 정도 빅텐트가 되느냐 어느 정도 결합이 되느냐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아시겠지만 정치 내부 사정을 보면 공천 문제나 비례대표 순범 문제나 여러 가지 얘기할 게 많잖아요 그게 합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원칙과 상식과 이낙연 쪽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대선까지 포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원칙과 상식 쪽에 나왔다는 보도도 있고 이낙연 전 대표는 난색을 표했다는 얘기도 있고 물론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제3지대가 어느 정도까지 파괴해 갈지 모르겠지만 무시하면 안 된다 김종대 의님이 짚어주신 거고 그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도력 공백 상태에서 돌아오시겠지만 민주당이 내부의 혁신과 통합에 대한 노력이 확실히 부족하다고는 저는 봐요 대표적으로 시흥시장 지난 선거에 이번 선거에도 경선 기회조차 안 주고 계속 단수공천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거의 폭력이거든 폭력 그래요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 지금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 어떤 야당이 민주당이 어떤 자기들이 대한 세력으로서 통합과 혁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 제3지대론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빅텐트는 사실은 아직은 요원한 얘기고 그러나 민주당이 이런 자극을 생산적으로 반응해서 어떤 좋은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내부의 높은 수준의 결의가 나오고 또 기존의 중진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이런 어떤 가시적인 흐름을 통해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야당의 품격을 회복하셔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단체가 어지러워질 때 아무런 주도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무력해지면 총선 위험해집니다 굉장히 위험해져요 지금 더 내부 혁신도 하고 단합도 하면서 총선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보니까 용혜인 의원도 기자회견 통해서 개혁연합신당추진협의체가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진영의 비대연합정당 결성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조국 전 장관의 합류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던데 그게 유호정 의원이 제일 비판하는 그러니까 번지수를 잘못 잡은 거지 그건 정의당에는 해당이 없는 얘기니까 그거는 오늘 기자회견 내오라고 하면 용혜인 의원을 그리고 앞서거니 뒷서거니 기자회견 했잖아요 맞아요 앞뒤에 있습니다 그럼 저기서 둘이 싸우라고 정의당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이 얘기가 그러게요 우린 지금 녹색당하고 연합수사하고 있는데 저기 그거 하자는 사람은 저기 따로 있는데 그래요 그리고 용혜인 의원은 저렇게 여태까지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잖아요 주장을 해왔습니다 일관성이 있어 그러면 용혜인 의원은 저렇게 가겠구나 예측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만한 정치인이 했다 이렇게 되는데 오늘 유호정 의원은 조국 개혁연합신당 해서 민주당과 함께하는 연합의 길을 갈 거니까 어쩌다 그 얘기 용혜인 의원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럼 저기하고 싸우든가 저기하고 반지수가 틀렸다 왜 남의 동네 와서 그래요 남의 다리 긁고 그려 남의 다리 저 그 얘기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그러게요 아 예 유호정 의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 지금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 과반입니다 50%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어지고 있던데 그 시대정신을 누가 부흥해서 그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그런 후보를 내고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 저는 국민의힌만 빼고 웬만한 정당 영입 제안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 선택은 죽어도 정의당에서 죽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선을 걷죠 근데 제가 조금 만나보면서 왜 다른 선택을 못하느냐 하면은 대부분 어떤 시대정신이라고 얘기하셨지만 그 시대정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파적 계산으로 다가와요 정파적 계산으로 자기 편만 들어달라는 거예요 와서 우리끼리 하자 이거예요 근데 그건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보면 한국 정치에서 자꾸 시대정신 얘기하고 말들은 거창하게 하는데 결국은 정파거든요 정파가 정당이라는 모자를 쓰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데서 우리가 정치의 본질이 과연 살아나고 있는가 어떤 그런 면에서 조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정치의 본질은 연합도 할 수 있고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사람들에게 우리를 열어놓는 건 좋은 일이에요 어떤 연합을 하든 자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지향하는 어떤 가치 목표 이런 면에서 이 정치를 보관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어떤 국민들의 시대정신이라면 저는 어떤 민생과 민권을 일단 강화해서 우리에게 제대로 된 시민권을 돌려달라는 게 저는 시대정신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폭주하는 무도한 정권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우리의 빼앗긴 시민권을 회복하자 그런데 그러려면 광장의 맨 앞줄을 지켜야 됩니다 저 추운 기회에 이번 주말에도 나가보니까 이제 집회들이 열리는데 이 특검 사태에 오히려 집회 참여 인원이 줄었습니다 김건희 특검 사태 제가 이제 주말에 나가서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시대정신을 외치려면 시대가 요구하고 지금 이 시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에 그걸 부숴버리는 어떤 광장의 대열에 맨 앞줄에 서실 수 있느냐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그걸로 판단해야 된다 따뜻한 사무실에서 마이크나 잡고 하는 것만 갖고는 부족하다 시대가 너무 어렵다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추운 데서 국민들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이런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차에 이런 혼탁할 때 어느 정당이 오르냐 답이 안 나올 때는 2016년 7년 전에 그 광장의 순수한 정신으로 되돌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때를 떠올려라 어떻게 해서 만든 민주항쟁이고 우리는 그때 맨 앞줄에서 역사를 썼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오늘날 그래도 지켜온 아무리 윤석열이 있어도 촛불 시민이 아직까지는 지켜주고 있는 민주주의를 이걸 다시 회복의 시간으로 끌어가느냐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자기 결단이 있어야 되고 자기 존재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그냥 한 개인이 아니라 역사 속의 인간이다 이거는 그런 어떤 역사가 켜켜이 쌓이고 축적돼서 우리를 만든 것이지 오늘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다 그러면서 순수한 정신에 정당이 다르고 정파도 다르고 손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어떤 넉넉함이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정치의 본질이 아닌가 그게 바로 저는 시대정신이라고 봐요 시대정신 저희가 정치의 지금 대한민국 현실과 함께 정치의 근본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다 내 편만 들어달라고 하고 아주 분열이 직업이 됐고 분열이 직업이 됐고 이렇게 돼 정치가 그러면 안 되는데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저기 뭐냐 이번 총선 때까지만 저도 몸을 던지고 그러면서 총선만 끝나면 이제 뉴스 없는 세상에 가서 살고 싶다 떠나시게요 한 달이라도 달마대사 달마대사로 면벽 수행하러 가겠다 걸망 하나 짊어지고 지팡이를 벗삼아 면벽으로 수행하러 가겠다 내가 할 일은 헌신과 봉사 너무 바쁘세요 김종대 비대위원 오늘 비대위원 오셨으니까 바쁘신데 그래도 이거 하나만 저희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청자 여러분들 뭐 하시면서 또 김종대 비대위원을 만나고 있는지 뭐 하시면서 지금 월요일 오전입니다 뭐 하시면서 보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입장을 내놨는데 어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이게 고체 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가 됐습니다 사실일 겁니다 아니 지금 보면 해안포 사격부터 해가지고 폭죽 터뜨렸다는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고 또 미국에서 분석하기로는 김정은이 뭔가 좀 할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6.25 이후 가장 위험하다 불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38로스의 시키링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지그먼트 해커 박사 그 핵물리학자 북한을 8번 갔다 왔고 그분 주장을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이 제일 위험하다고 말하는 근거는 대화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최근에 핵의 변곡점이라는 책을 썼는데 창작과 비평해서 번역을 했거든 작년에 제가 읽어본 책 중에는 북한 문제에 관한 손에 꼽히는 명저입니다 그분이 이제 강경론자라서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대화가 안 된 오랫동안 한반도를 관찰해온 일단 입장에서 쓴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북한이 호전적으로 됐다는 의미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이번에 북한이 서해에서 1월 5일 6일 7일 4일간 포를 발사한 것은 우리가 먼저 발사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얘기는 쏙 빼고 북한만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남북관계는 상호작용이다 위험하다는 뜻은 남북이 죽이 턱턱 맞는다 누구 힘이 센지 한번 겨뤄보자는 이런 어떤 상호작용으로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는 이거를 북한의 호전성을 부각시키면서 그게 총선 개입용이라고 몰고 가고 있어요 총선을 입에 달고 다녀요 그러니까 총선을 계속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총선 끝나면 평화가 옵니까? 총선용이라면 그러면 총선만 끝나면 되는 거 아니요? 그리고 총선용이라면 국민의힘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요? 그렇죠 총선용이라면 총선용이라고 하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기우제 지내나? 기우제 지내? 전쟁 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모렴치한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돌봐야 될 국가가 이 따위 말들을 하면서 말이야 그럼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죽이 턱턱 맞는다 죽이 척척 맞는다 그걸 보면은 말씀을 들어보면 딱 남북관계가 얼마나 지금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지 제가 알 수가 있는데 좀 걱정이고요 저희 댓글 말씀드렸더니 창훈님이 시드니에서 보내요라고 말씀하셨고 박은영님은 열심히 일하면서 보고 있어요 김종대 화이팅 이런 댓글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11시부터는 다른 채널로 기자회견도 중계를 하는데요 민주당에서 기자회견합니다 이재명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인데 총리실 1cm 열상으로 경상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니까요 다른 채널로 중계방송되고 있으니까 봐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긴급 편성해가지고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기자회견과 또 여기에 대한 분석 또 제3지대에 대한 김종대 정의당 비대위원의 분석까지 들어봤는데요 월요일 아침부터 뵈니까 좋네요 아유 뭐 바쁜데 열심히 사시는 분들입니다 다들 제가 누구한테 상처를 줬다면 미안하고 새해에는 이런 정치 안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우리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라도 정말 사람들한테 상처 주지 말고 우물에 침 뱉지 말고 우리 조금 인간답게 좀 삽시다 이 소박한 요구가 배신당하면 정말 괴롭습니다 결국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고 밑바닥에는 사람의 도리가 있을 터인데 이건 지킬 건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